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대 입구역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가성비 후라이드 맛집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광고 의뢰를 받아서 3주 전에 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오늘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신메뉴와 함께 여기에 맛있는 조합들 여러분들께 제대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가보시죠 짜잔 바로 여기입니다 로드락 프라이드 여기 보면 종류도 많네 슈퍼 싱글, 싱글 버켓, 자이언트 버켓, 세트 메뉴, 사이드, 음료 어? 뭐 맥주도 팔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알았죠? 로드락 프라이드 짠! 로드락 프라이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 사이즈, 싱글 버켓, 자이언트 이렇게 있는데 먼저 콘에 있는 누룩 솔트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맛있으면 뭐다? 다 맛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휴 또 먹어도 맛있네요 제가 그때 여기를 한번 와보고서는 아 왜 청주에는 없지? 막 이런 생각 되게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아 내가 청주에 하나 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맛있고 가격이 좋습니다 어? 여기는 새로 나온 따수비라는 스프랑 여기는 한돈 제육파스탄데 얘네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 위에 뭐가 뿌려져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양파인가? 튀긴 양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양파가 엄청 진하지 않고 적당히 크리미하면서 양파가 들어가니깐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둘이 먹으면 이렇게 이거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요즘 날씨에서 춥잖아요 뭔가 몸이 따뜻해지면서 크리미하면서 국물처럼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사실 진짜 강추하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양념갈비입니다 제가 사실 양념갈비 맛나는 치킨들을 먹어보면서 맛있다는 느낌을 받은 치킨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맛있어 근본을 벌써 딱 비주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양파가 들어가 있어 양념갈비는 양파지 먹어볼게요 와우 양념갈비는 양념갈비는 양념갈비가 너무 잘 어울려요 양파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강력추천입니다 그리고 파스타 한번 먹어봅시다 한돈 제육파스타 파가 이렇게 잔뜩 올라와져있고 제육 고기들도 이렇게 듬뿍듬뿍 고기가 엄청 큼직큼직하게 반이 꽉 차있어서 이게 포인트인데요 저처럼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취향저격인데 비주얼부터 진짜 매운데요? 생각없이 먹었다가 이렇게 매울 줄 몰랐네 약간 불땡볶음면 그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왜이렇게 맵냐 이거? 아 근데 이거 따숨 한 스푼 먹으니까 바로 중화가 되네요 괜찮은데? 음 같이 먹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은 아 제가 또 강추하는 메뉴 트러플 보이시나요? 이 트러플 가루 듬뿍 뿌려져있는 거 검은틱틱하게 이렇게 먹어볼게요 와 향! 향 나는 거 되게 좀 크리미하면서 새콤한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트러플 향이 입안에 은은하게 쫙 퍼져요 아 맛있다 아 근데 이거 따숨 입고 찍어 먹기 너무 좋은데요 사실 여기서 떡볶이도 팔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떡볶이에 누룩솔트 찍어 먹었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따숨도 그냥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다음은 깐풍갈릭 고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 이거 술안주다 저는 사실 튀김류는 맥주가 어울릴 것 같은데 소주를 부르는 약간 그런 맛인데요 막 엄청 맵진 않고 고추의 향이 되게 좀 풍부하게 나누면서 깔끔하네요 되게 가만히 보니까 메뉴가 되게 많죠 근데 오늘 제가 먹은 메뉴가 다가 아니에요 더 많은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배달 어플 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신메뉴 메콘달콘 메콤달콤이 아니고 옥수수가 들어간 달콘이거든요 떡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진하다 옥수수 맛이 진짜 진하게 나거든요 근데 꽤 매콤해요 이게 딱 처음에는 옥수수 통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퍼서 한입까지 이렇게 냠냠냠 맛있게 먹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매콤한 맛이 점점 강해져서 약간 약간 매콤한 라면 그 정도 맵기로 쫙 올라오네요 그래서 끝맛이 되게 깔끔해요 떡이랑 떡이ängt고奶라면은 살짝 고려하고 있죠 너무 잘 먹 että 정확하게 요리할거를AP Sh says 콩 아니고 라면K souks 오늘의 음료심은 그래서 오늘부터 누룩솔트랑 신메뉴 맥콘달콘이랑 제육파스타 해서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니까 그렇게 드셔도 되고 또는 뭐 구성을 이렇게 바꿔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으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것들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청주나 이런 곳에도 좀 널리 널리 퍼져서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먹으려고 서울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알았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